세 분이 하시는거죠? 전 감독 아 안돼 안돼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하니까 아빠가 되죠 노래 한 번 틀어주세요 노래 큐 이 춤이 다 개인기인가요? 맞추는 춤이 아닌갑추데 지금? 시작! 아이콘! 여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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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어머님들이 이거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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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춤을 굉장히 잘 봤어요. 어머니들이 여기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박수쳐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! 어머니들은 춤을 배우게 될 때 느낌이 살리지 않아요. 느낌을 살려줘야 해요. 춤은 너무 나이가 먹었습니다.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. 필! 오케이! 오! 필! 오케이! 20초에 이렇게 둔해 보이도 안 됩니다. 아무리 겨울이라도 프로페셔널하게! 옷을 할 때! 자, 포인트! 춤은 필! 표정, 표정! 약간 찡그리면서 하지만 웃는 듯이! 자, 다 같이! 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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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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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물이 닿았을 것처럼 느낌! 누가 때린 게 아니라 빗물이 닿았을 것처럼 탕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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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ž이 똥ㅋㅋㅋ crus! 5시만 서서에 fun! 엉덩이가 빗물이 닿았을처럼 끝에 불린 것처럼 쭉 탕탕 거부심형이니까 시선 45도. 셀콘 찍는 게 아니라 엄마님. 어머니, 셀카가 아니라 카메라 맞춰야지. 이건 셀카야. 여러분, 어머니 카메라 맞춰서요. 느낌을 살려서 귀엽게. 귀엽고 말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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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어머니가 표정은 제일 좋으셔. 어머니한테 거는 길이가 커서 그래요. 1, 2, 3, 2, 3. 난 부족하다는 그 말. 좋아, 좋아, 좋아. 느낌 조금씩 나온다. 부족하다는 그 말. 자, 여보, 포인트. 지은혜 진영상. 많이 안 되는 말. 뭐예요? 그렇지. 그렇지, 만약에 춤을 까먹었다. 그럼 이러지 말고 애들이. 많이 안 되는 말이다. 애들이, 애들이, 날려, 날려. 날려. 아무도 몰라. 그냥 날려. 자, 우리 어머니. 따따, 따따, 따따. 뭐야, 이거 나도 안 되는데. 이거, 따따, 따따. 됐는데? 그렇죠. 좋아, 표정이 그거 있어요. 오래 있단 말이야. 겨울이야. 하지만 지금 계절은 겨울이지만 보는 시청자들은 어, 봄인가? 봄인가 이런 느낌을 갖게. 표정을 알켜주세요, 여러분. 추운 어머니가 저보다 잘 쳐요. 하지만 표정만 봐요, 잘 보세요. 표정만 봐요. 이 앤드. 이 앤드. 이 앤드. 이 앤드. 이 앤드. 안 표현했어. 표정만 봐요. 모성인을 자극하란 말이야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섹시하게 하는 게 우는 거 아니죠? 도도하게? 섹시하면서 도도하게 해서 웃음을 감추지 말고 웃는 게 이렇게.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약간 앙칼스럽고 표덕스럽게. 어머니, 이제 어머니 한번 봐봐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아기들, 아기들 노래 진짜 귀엽게. 원, 투, 쓰리, 포. 어머니, 이거 막 침바람 난 것 같아요. 아이고, 침바람. 침바람이 선생님 이런 느낌입니까? 한 사람씩 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예. 희자 씨가 1번이에요. 딸 할 때 하셔야 돼요. 호주, 호주. 호주, 호주. 시작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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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프로에대한 땅따잔 summer with summer game-style. 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, 이걸 왜? 앞으로 봐도 딴씔스, 음, 응,운, 응,오, 오와, sweet, любов. 이쪽으로도 저를 이렇게 해 줘야 돼요. 이번에 또 배우는 거야? 나 잘 그어, 나? 저 효법은 이길icia. przether,cca, 저, 저, 저. 저희가 여기서 훑ensions을 풀어주는데 PTHAH sih. 유명박종을 탁 돌리고서 하아 하고